호주 시드니의 하이드파크에 갔습니다. 시드니의 하이드파크는 영국사람들이 호주로 이민와서 고향을 그리워해서 영국에 있는 하이드파크를 본떠서 만든 곳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할 때 너무 카메라를 빨리 돌려서 좀 어지럽습니다. 죄송합니다. 공원 안에 수목이 우거져 있고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깨끗해서 리프레시먼트 편안하게 이렇게 시기에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. 무엇보다도 가장 부러운 것이 공기가 맑다는 것. 참 좋았습니다. 모주 시드니 가시면 한번쯤 가볼 만한 곳입니다. 공원 내에 아주 수목이 나무가 오래된 나무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많지도 않아서 공원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좋은 곳이었습니다. 제가 그 당시에 여기 갔을 때에 카메라를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카메라 작동이 좀 미숙해서 빠르게 돌려서 화면이 너무 어지럽군요. 죄송합니다. 시석송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